자, 나만삼의 무린다TV CCI 웅냄의 법으로 쌍꺼피를 터지고 있는 남자 무린다입니다 아따 맛 좀 살리주이소 자, 오늘도 이 부리장에서 약간의 하락이 노는데요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아침에 또 급랑이 놀겁니다 자, 제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큰 폭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처맞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안 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도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자, 오늘은 코인보다 못하는 잡주 페이팔 그리고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시브랄 코인보다 못하는 잡주가 어떻게 실적이 발표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 이번에도 개떡같은 실적이 나오면 바로 쌍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시브랄 좀 살려주라 제발 좀 살려주라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목들입니다 아, 땜에 시브랄 코피를 지갑으로 하고 있고요 원화추사장 2200만원입니다 아, 5200만원 투자했는데 22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자, 평가 소행률 마이너스 2960만원 이야, 평가 소행률 마이너스 57% 마까스 스트레스 자, 여러분 자, TQQ 0.372 야권의 속폭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고전대비 약 58% 빠진 change입니다 나스다 지수를 추전으로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종목이구요 이 우상이라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우상이라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제저점을 뚫고 스토키디슬로 CCI가 웅불했습니다 여러분 자 얼마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현재 요가견 원칙대로는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또 깨띵슬로 92 정도 비싼 정도면 매도를 하는 단타적인 면을 가야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수 찬스다 자 쫄지 않는 만큼 매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 되지 않는다 자 FNGU 빅테크 레버리지 곱박이 3배짜리 종목이구요 고천대비 약 78% 빠졌습니다 오우 시브랄 답없다 답없어 스토키디슬로 웅불했구요 이 CCI 웅불했습니다 자 보조지표 아무 쓸자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RSI 스토키틴 슬로이 항색을 변하면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 이 항색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빅테크인가 과연 이게 바로 빅테크 맞나 자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일단은 계속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자 SOS에 역시 1%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장을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고점 대비 70% 그냥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이렇게 처맞고 있다 자 중국 상하이봉쇄 베이징 봉쇄까지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공급 부족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얼만큼 떨어지지 모릅니다 완전히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쫄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버텨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한 번 상승할 때 어떻게 상승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3달러에서 46달러까지 가는 기간은 고작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로 6개월 7개월 만에 깠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한다 자 비록 지금은 코피를 지갑을 하고 있고 어디가 하락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수를 해야 합니다 자 BULZ 현재 또 하락이 나오는데요 전 어제 구글에서 받았던 20만원도 매수를 하고 요 기간때는 풍미 유지비도 매수를 했는데 끝내 계속 코피를 지갑을 하고 있다 자 물을 타도 계속 끊음없는 하락 3에 물리고 3에 물리고 3에 물리고 3에 물리고 3에 물리고 빅트 박스입니다 여러분 3에 물리고 3에 물리고 3에 물리면 10으로 다 없다 다 없었어요 고점 대비 약 80% 빠진 종목입니다 와우 이런 종목 있습니까 여러분 코인도 80% 안 빠집니다 그것도 빅테크 종목인데 80% 빠졌다 다 없다 그냥 버텨갑니다 뭐 상패만 안되면 다행인 줄 알고 저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2년정도 버티면 분명히 이 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 FOS BNKU 은행관리는 줄 한번 봅시다 자 BNKU 마이너스 58% 다 빠집니다 뭐 금리 인상해도 BNKU 은행관리는 빠지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빠지고요 다 빠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생길때마다 계속 매수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 CWB 지금 중국 IT 기업 출장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요 레버리지 곱하기 2배짜리인데 고천대비 약 95% 쳐맞고 있다 중국 베이징 봉쇄까지 중국이 휘발이 없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 하락할 때는 끊임없는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4달러 CWB라 자 최고점 110달러인데요 지금 4달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평당가 7.5달러입니다 아 열받았다 열받았다 자 OTO 현재 경기민관적 곱하기 2배짜리고요 고천대비 약 36% 빠진 조목입니다 자 귀엽다 귀여워 자 그나마 가장 희망적인 OTO고요 주문을 전부하면 25달러까지는 갈 수가 있다 자 계속 곡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조목들 모두 마이너스 쳐맞고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멘탈로 버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계속 곡소리를 내냐면 이 곡소리를 내줘야지 이게 바닥을 찍을 수 있다 자 개인투자자들이 곡소리를 낼 때쯤에 바닥입니다 전부 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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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간다 한강간다 아 이제는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인간지표 아닙니까 그때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피눈물 피똥 쌍고피를 더 터져야지 그때부터 상승을 할 수 있다 자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고점 대비 70% 마이너스 내 계좌가 마이너스 70% 정도 돼야지 우리는 300% 정도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각오는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 메타고 배파이 10을 종목 한번 실적 발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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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